그냥 세 분은 지금 보니까 존재만으로도 호흡이에요 아 제가 지금 서로 아 서로 가운데 서라고 자 정면 봐주시죠 있는 그대로가 호흡인 우리 구벤져스 제가 뭐 특별히 요청을 안 해도 이미 너무나 완벽한 호흡입니다 정면 봐주시고요 아 화이팅 좋습니다 그리고 세 분은 아까 그렇게 애타게 외쳤던 보라트도 가볼까요 보라트 좋아요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왼쪽에도 혹시 기자님들이 계신가요 네 왼쪽 아 좋습니다 혹시 뭐 세 분이 만든 시그니처 포즈 같은 게 있을까요 좋습니다 가볼까요 네 우리는 열혈사제 구벤져스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벤져스 아 감사합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모실게요 아 정말 오늘 열혈 포토타임인데요 자 그렇다면 시즌2에 새롭게 합류한 세 분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새롭게 합류한 성준 서현우 김영서 배우 모실게요 자 우리 성준 배우를 중심으로 세 분 함께 네 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그럼 편하게 네 네 자 가까이 서주시고요 정면부터 봐주시죠 아직은 약간 어색할 수 있죠 우리 선배님들의 모습 보셨죠 다 네 네 손인사 보라트도 한번 해볼까요 보라트 자 개성 강한 캐릭터로 그게 긴장감과 활력을 북돋아줄 세 분인데요 자 아까 형서씨가 너무 또 파이팅 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세 분 모두 파이팅 넘치게 한번 포토타임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너무 멋져요 감사합니다 김영서 배우님 그 자리에 계시고요 두 분은 잠시 후에 모실게요 자 그리고 김남길씨 이한희씨 김성균 배우 모실게요 네 자 좌측부터 김영서씨 이한희씨 김남길씨 김성균씨 이렇게 서주시면 되고요 자 네 분은 김영서 배우가 새로운 조력자로 합류하게 되면서 뉴 구벤져스로 활약하실 예정입니다 네 분 함께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로 부탁드릴게요 네 봐주시고요 아 오늘 정말 다채로운 포토타임인데요 네 그리고 네 분이 함께 의기투합하는 마음을 한번 맞잡아 볼까요 이렇게 함께 다 손을 네 아 좋습니다 이거죠 뉴 구벤져스입니다 이글이글 네 눈빛은 이글이글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파이팅 다들 기억하시죠 하나 둘 셋 오늘 다 목이 쉬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아 좋습니다 자 네 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선이 좀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준배우와 서현우 배우 모실게요 시즌2의 새로운 빌런으로 나서게 된 악중의 악 성준 서현우 배우입니다 핏도 눈물도 양심도 접어둔 두 야망 캐릭터들 아 지금 눈빛 좀 보세요 핏도 눈물도 없는 표정이 벌써 정면 봐주시죠 이 두 분이 어떤 활약을 하는지 열혈사제 시즌2에서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도 한번 맞잡아 볼까요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렇죠 네 자 앞을 강렬한 눈빛으로 아 우리가 악의 축이다 완벽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그 자리에 계시고요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네 아 오늘 파이팅이 넘칩니다 배우분들 네 우리 여섯 분의 열혈사제2의 주역분들 가까이 서주시기 바라겠고요 됐습니다 거기가 중앙입니다 조금 더 네 밀착해서 중앙을 봐주시죠 네 파이팅부터 가시죠 정면 봐주시고요 그리고 정면 뒤쪽에도 우리 미디어 관계자분들이 정말 많이 와주셨는데요 네 요즘 유행하는 하트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뭐 다양하게 있죠 이것도 있고요 네 악마 하트 그거는 이제 악의 축 두 분이 해주시고요 악마 하트는 우리 성준씨랑 서현우씨가 해주시고 두 분 두 분이 또 하트를 해볼까요 우리 하니씨랑 남길씨 그렇죠 그리고 두 분 좋아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안 가리게 네네 살짝 내려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이게 카메라에 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 볼까요 그리고 오른쪽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자 그리고 정면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다 같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네 파이팅 네 아 아로 가시겠어요 좋아요 가시죠 자 오늘 정말 파이팅으로 갑니다 열열사제2 와 여러분 박보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감독님 중앙에 서셔서 조금 가까이 서셔서요 중앙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원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뒤쪽도 괜찮습니다. 네 가까이 서셔서 중앙을 봐주시고요. 손 인사를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얼굴 안 가리게 살짝 손을 내려서 네 그리고 왼쪽 봐주시고요. 정면 그리고 오른쪽입니다.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열혈사제2를 외쳐서 파이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독님 한번 합류하시겠어요? 쑥스러우실 수 있을까요? 파이팅으로 오자. 열혈사제2 파이팅!